안녕하세요 표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컨텐츠에요 음... 조립PC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건데요 이게 왜 아무나 할 수 없는지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돈 받고 하는 광고 아닙니다 오늘 아마 한 6개 7개 정도 업체가 노출이 될텐데요 이 업체들한테 돈 받고 하는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거구요 두번째 요새 드래곤볼 드래곤볼이 뭔지 모신 분도 있을텐데 일단 부품 하나하나 따로 사서 조립하는 형태로 얘기하는거에요 이게 그래픽카드가 포함이 되면은 의미가 없어진다는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왜? 그래픽카드 단품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래픽카드 포함해서 완본채로 살 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주시구요 세번째 너무나 당연한걸 이야기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있고 그건 당연한거다라고 생각하실수가 있는데 컴퓨니니들을 위해서 찍은 영상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구요 네번째 이것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판매업자입니다 판매업자인데 이런 영상 찍는거 자체가 제 매출에 악영향이 있을거에요 왜? 다른 업체를 추천하는거랑 다름없는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싸게 컴퓨터 샀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찍는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영상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합쳐 앞서 여러분한테 한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뭐 유명업체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게 몇개 있나요? 한개? 세개? 뭐 이정도 떠오를겁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컴퓨전, 아이코다, 컴스클럽, 아싸컴, 조이젠 이런데 보통 유명업체라고 하는데죠 그런데 그런 업체가 실제로 단화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요거 대답하기 좀 애매할겁니다 어... 정답은? 네 싼 제품도 있고 비싼 제품도 있습니다 어... 하하하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싼 제품을 골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보면 되요 컴퓨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고싶은 제품 한번 찾아봐요 일단 나는 딱 봐도 감이 오는데 이 5600X에 6700XT 조합이 매우 싸보입니다 자 저는 이걸 픽하겠습니다 1번 픽했어요 왜 내가 이거 딱 봐도 싸보인다고 생각했는지 알아요? CPU가 대략적으로 40만원 조금 안하잖아요? 그래픽카드가 지금 현실점에 120만원 정도 하는 그래픽카드거든요 합치면 160이에요 그런데 총액이 180이다? 어? 나머지 부품 CPU랑 극하 빼고 보통 50정도는 잡아야 되거든요 SSD, 파워, 케이스, 쿨러, 메인보드, 램 이런거 생각하면 50은 잡아야 돼요 그런데 CPU랑 그래픽카드만 합쳐도 150이 넘는데 30만원으로 나머지 짤 수 있나? 못 짜지 그러면 20만원이나 30만원 정도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들기 때문에 저는 시작하자마자 1번으로 한번 견적을 짜볼게요 여기 부품 쭉 보고 일부는 본인이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제품이 있으면 일부는 바꾸세요 저 이거 980 프로가 기본으로 돼있더니 아 프로가 아니라 980 노멀이 기본으로 돼있던데 이게 디렛리스라서 저는 P31로 바꾸고요 나머지 중에 또 바꾸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파워인데 파워는 고정이라서 못 바꾸네요 이건 못 바꾸니까 놔두고 바꾸고 싶은 SSD 하나 바꾸고 총 견적은 190입니다 190인 거 확인하고 이걸 다나와에서 일일이 찍어보겠습니다 자 다나와에서 동일한 부품은 쭉 미리 찍어봤어요 찍어보고 다른 거 없죠? 완전 똑같죠? 똑같은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총액을 보겠습니다 부품 가격만 224만원이에요 지금 다나와 현금가입니다 샵다나와 현금가 이거 조립비 포함하면 227만원 정도 할 거고요 이거 아무리 싼 물 찾아봐도 220만원 정도 할 겁니다 다나와 샵다나와도 조금 더 싼 물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몇 프로 안 싸요? 한 2% 정도 쌉니다 그런데 찾아가봤자 220만원 정도는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아까 내가 원하는 부품 P31로 바꾸고 난 뒤에도 총 금액이 조립비 포함해서 190만원이에요 메리트가 얼마나 있습니까? 30만원 정도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어? 성주님 개쩌는데요? 와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메인보드하고 파워하고 고정이죠 이거 변경이 안 되지 근데 자세히 보면은 메인보드 파워가 그래픽카드하고 동일한 회사의 제품이에요 기가바이트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컴퓨전에 PC 디렉트나 아니면은 제이시연에서 기가바이트 제품 납품할 때 야 니네 우리 그래픽카드 받아줄 때 이 보드랑 파워도 같이 받아주면 안 돼? 대신 이거 세게 묶어서 좀 싸게 줄게 라는 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마 이거는 그렇게 된 걸 겁니다 니네 왕제품 PC 만들 때 우리 부품 파워하고 보드하고도 같이 써주면은 우리가 그래픽카드를 좀 싸게 쓸 수 있게 공급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저렴하게 나오는 거예요 컴퓨전 찾아보면은 그런 제품군이 꽤나 있습니다 물론 안내들도 있어요 이 두 번째 PC 보겠습니다 두 번째 PC는 3600에 169 슈퍼죠 169 슈퍼가 지금 최근에 엄청 올라서 80만원 하는 거지 원래는 저번 달만 해도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였습니다 60만원 정도라 치고 그래픽카드하고 CPU하고 합치면은 CPU가 이거 또 20만원 채 안 하죠 8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 80인데 나머지 부품 가격이 4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비교적 사양 낮은 부품들이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화와 최저가하고 비슷하게 찍힐 겁니다 이거 안 눌러봐도 제가 알아요 아마 여러분 궁금하면은 이 PC 눌러보고 이 부품도 하나하나 눌러보세요 거의 단화와 최저가랑 동일해요 CPU는 단화와 최저가보다 조금 비싸고 램은 거의 똑같고 보드도 같고 그래픽카드도 같고 SS도 같고 케이스도 같고 파워도 같습니다 그럼 안받을 뻔하죠 단화와 최저가는 거의 같을 겁니다 이거 저 같은 경우는 한눈에 이걸 눈치챌 수 있는데 여러분 눈치 못 챌 테니까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눌러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3060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하고 이 CPU가 20만원 하니까 또 나머지 부품도 50만원 정도죠 나머지 부품도 뭐다? 거의 시세별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품은 정말 메리트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은 그냥 메리트가 없네 단화와 가격이 비슷하네 라고 계산을 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일일이 이렇게 눌러봐도 되지만 아니면은 저처럼 조금 상식이 있다면 가격이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골라서 사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컴퓨전의 일부 제품은 한 200만짜리 컴퓨터 170만원에 팔고 있다 단화와 최저가보다 30만원 싸게 팔고 있다 일부 제품은 그냥 단화와 가격이랑 거의 똑같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제품 있잖아요 좀 시세보다 확실히 싼 거 그런 거 골라서 사시면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컴퓨전만 그럴까요? 다음번은 아이코다 까면 볼게요 아이코다 아이코다 어떤 제품 볼까요? 어... 앞에 5600에 6700XT 봤으니까 그거는 좀 세팅 비슷한 게 보고 싶은데 음... 5600에 3060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거 3060에 5600 들어가 있는 견적입니다 방금 눌러본 거 3060이 사실 6700XT보다 선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막 제가 강력 추천하진 않는데 그래도 엔비디아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200만원 정도에 딱 맞춰 살만한 견적이에요 5600 들어가 있고 이거 대충 40만원 조금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10만원 조금 안 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서 50만원 보드? 보드 한 15만원 치고 그럼 65만원 램? 두 개에서 10만원 75만원 어... 그리고 이것도 10만원 치고 85만원 85만원에 케이스 파워 합쳐서 13만원 대충 대충 따졌을 때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픽카드 빼고 그래픽카드 빼고 100만원이니까 그래픽카드가 조립비 빼고 합계를 생각하면은 110만원 정도 잡히겠네요 그러면 다나와에서는 얼마일까요? 이 부품 그대로 눌렀을 때 아 참고로 이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몇 개 바꿨어요 보드하고 쿨하고 바꿨습니다 자 똑같은 견적을 다나와에서 눌러봤습니다 다나와에서 눌러보니까 37 9만원 뭐 17만원 9만원 그래픽카드가 거의 120만원 돈이네요 120만원 돈에 또 10만원 뭐 8만원 10만원 어... 그럼 총액이 얼마 정도? 220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220정도 안 나오네요 117만원 정도 나옵니다 117만원이고 조립비 포함은 220만원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220만원 견적 나오는데 아이코다는 얼마입니까? 뭐 총 합계가 210만원 조립비 포함해서 그러면 얼마 쌉니까? 어... 대충 10만원 정도 싸네요 다나와 최저가보다 아이코다도 지금 임의로 아무 제품 한번 눌러봤는데 10만원 정도 쌉니다 찾아보면 아마 그런 제품이 좀 더 다수 있을 거예요 지금 3060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밑에 내려가서 3070 이런 것도 있거든요 7080도 있으니까 눌러서 아마 계산 때려보시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그... 다나와에서 눌러서 사는 가격보다는 약간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크게 차이는 안 날 거고 그래픽 카드 비용은 대충 따져보면은 아까랑 이거 부품 가격 비슷하거든요 자 37 8만원인가 37 45 이거는 20만원 준다거든요 45 65 75 85 85 여기도 100이네 자 그래픽 카드 빼고 100정도 잡힙니다 그래픽 카드가 아 그래픽 카드 그럼 190 잡네 상공추공이 190 하나? 요새 상공추공 200정도 하네요 그러면 또 이것도 다나와 가격보다 한 10만원 싸네 대체 제가 봤을 때 아이코자 거는 다나와 가격보다 10만원 정도 싸게 잡힙니다 200만원 정도 일때 200만원, 300만원 살 때 10만원 정도 싸게 잡히네요 어 성재님 아까 컴퓨션은 30만원 싸던데 그거에 비교하면 좀 애매한 거 아니에요? 하실 수는 있네요 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음 그럴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입장에서는 좀 아실 수는 있겠는데 엔비디아 제품이 기본적으로 AMD보다 가격이 좀 더 극격히 올라서 크게 저렴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 됐든 다나와 최저가에서 한 1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된다 완본체를 사시면 맞죠? 아이코다도 조금 더 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코다 넘어가고 그럼 컴스클럽 안 볼까요? 컴스클럽은 제가 이미 그.. 얘네 페이지 1위에 나와있던 거 가성비 PC 1위라는 걸 눌러봤습니다 자 이거 누른 상태에서 똑같은 부품을 한번 골라봤어요 똑같은 부분 골랐는데 잠시만요 자 12400F 거기에다가 CR1000 그리고 이거 메모리 8기가 두 개 보드는 B560 N-A 1269 슈퍼 들어가 있고 S3A 어우 SS도 괜찮은 거야 넣어놨네 그 다음에 K400 케이스 파워는 이게 만일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근데 저는 파워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만일 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합과는 얼마 나왔습니까? 단합과는 150만 정도 나왔네요 조립비 생각하면 153만 정도 나겠습니다 여기는요 여기도 150이네요 실질적으로 컴스클럽은 가격이 그냥 단합과는 똑같네요 그렇네요 다른 제품도 그럴까요? 궁금하긴 한데 자 다른 제품 한번 눌러볼게요 마블 스파이더맨 PC 컴스클럽이 지금 그래픽카드 구했는 게 대부분 다 169 슈퍼인가봐요 다른 제품으로는 아예 견적이 안 짜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정가 적혀있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딱 봐도 확인이 됩니다 다 나와 가격 정도 나올 겁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네요 컴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가 다나와 최저가랑 비슷합니다 완제품 PC로 산다 해도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겠네요 다만 그렇다고 그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다나와 최저가로 판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 봐서는 컴퓨전이 다나와 최저가보다 확실하게 쌌습니다 물론 얘도 일부 제품만 그렇지만요 여튼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사컴 한번 봅시다 아사컴 5600에 제가 3070 들어가 있는 거 한번 골라봤어요 저희가 이 정도 PC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아사컴 보니까 여기 사양 변경하기 눌러야 되겠더라고요 기본 쿨러로 되어 있던데 5600X에는 기본 쿨러 사용을 못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B550N-A 썼는데 5600에 이거 쓰기에는 쪼고 애매하긴 하지만 5600 전력 소비량이 크진 않으니까 문제는 안 될 거고 램 같은 경우에는 16기가 1개 단위로 되어 있길래 제가 8기가 2개를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아사컴은 기본 컴 견적이 손댈 게 좀 많더라고요 아까 아이코다는 내가 손댈 게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컴퓨전은 한 개 정도만 손댈게 됐어요 기존 견적은 좀 조금 별로였는데 일단 제가 마음에 드는 거 다 바꿔봤어요 SSD도 하이닉스 걸로 바꾸고 파워 같은 경우는 아닌 걸로 바꿨습니다 얘는 그래도 사양 변경을 다양한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넣어놨더라고요 그거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존 견적이 그냥 싸구를 집어넣은 대신 여러분이 충분히 많은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옵션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총 금액이 변경했는 거 합쳐서 237만원 정도 나왔네요 이걸 단화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단화로 일일이 찍어봤습니다 똑같은 견적입니다 얼마? 283만원이에요 여기는 237이었죠 이거 조립공인 포함은 287일 거고 그러면 얼마 차입니까? 와, 송주님 이거 뭐 50만원 가까이 차이는데요 네, 50만원 차나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상당히 싸게 책정이 돼 있나봐요 아소스 RTX 307검이라는 거 보니까 이거 KO 제품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 같은데 변경하면은 아, 변경하면은 아마 추가 금액이 붙는 걸 겁니다 이 엔텍 걸 바꾸면 우와, 추가 금액 70만원 붙는다 야, 원래대로 해줘 아소스 케이어로 아소스 케이어만 싸네요 나머지는 추가 금액이 저렴 많이 붙네 뭐, 어찌 됐든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판매가 되네요 시장가 보다 하도 50만원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은 총 금액이 시장가 보다 확실히 싼 제품들이 좀 있어요 이거 품절 제품이 아닌가 참 의심스럽긴 한데 여튼 아사컴에 한번 주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조이젠 한번 볼게요 조이젠 같은 경우는 음... 얘도 좀 변경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쿨러 같은 게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고 메모리 지금 보시다시피 16기가 단일이죠 이거 전화해서 얘 수정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듀얼로 못 바꿔요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얘기해야 되거나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3060 사용하고 있고 뭐 870 아니고 처음에는 시게이트 이상한 저렴한 SS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들게 싹싹 바꿨는데 파워는 변경하고 싶어서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상 뻥파에 가까운 게 들어가 있던데 이게 좀 견적 자체는 마음에 안 듭니다 견적 자체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를 한번 제가 견적을 동일하게 골라서 넣어봤어요 넣어보니까 어... 다나에서는 대충 200만원 정도 합니다 200만원 정도 하고요 조립 공비 포함했을 때 한 202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 조이젠 구매가로는 190만원 정도 하니까 대충 10만원 정도의 메이트가 있네요 아이코다랑 비슷하네요 다나와 최저꺼보다 한 10만원 싼 가격 조이젠 그렇습니다 다만 파워를 아예 변경 못하게 해주는 거는 이것도 좀 그런 거 같아요 파워는 사람한테 따지면 심장인데 컴퓨터는 이거 좀 변경할 수 있게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아이코다랑 비슷하고 일단 다나와 최저가보다는 좀 싸다 지금 봤을 때 아싸컴이 다나와 최저가보다 제일 쌉니다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컴퓨터인 거 같고 그 다음에 아이코다 조이젠 순으로 되겠네요 레어 PC는 어떨까요? 레어 PC 내가 궁금해서 들어가봤는데 음... 여기도 유명몰이거든요 제가 쭉쭉쭉 누르다 말았어요 왜그러냐면은 일단 다 눌러봐도 알겠는데 한제품 일단 눌러서 들어가볼게요 1,700KF에 3,600 메모리에 토마워크 썼는데 이거 가기 머릿속으로 사삭삭 계산이 되는데 뭐 이게 40만원 이거 뭐 잘 찾아봤자 25만원 그러면은 65 65에 뭐 이것도 30만원 채 안하잖아요 15 80 90 90정도에다가 이거를 요새 100만원 110만원 하더라구요 그럼 200 210 218 여기서 17 어... 18 17 35 235 그리고 쿨러까지 해서 대충 250 이게 쿨러가 250 좀 넘네요 200 260정도 되겠다 한 200 부품 가격이 한 260정도 됩니다 그럼 조립비 생각하면은 다나와 최저가보다 메리트는 한 5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이게 250짜리 견적에서 다나와 최저가 대비 한 5만원 메리트를 하면은 앞에 다른 몰들보다는 이제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다른 부품을 눌러서 봐도 대략적으로 그런거 같아요 크게 저렴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169 슈퍼드가 있고 5600 들어가 있는데 딱 봐도 230이면은 크게 저렴하지 않다는 계산이 섭니다 이걸 일일 안해봐도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유명몰들끼리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일부 유명몰은 다나와 최저가보다도 현시점에서 그래픽 카드를 훨씬 메리트있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해봤을때 여러분이 일일이 다나와 최저가로 드래곤볼 하는거보다 오히려 저런 완본체로 파는 그런 몰 들어가서 사시는게 메리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요새 또 뭐 대외 컴퓨터 완전 본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요것도 한번 덤브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이게 메인보드나 이런게 정확히 어떤 모델인지 확인 안되니까 주요 부품만 눌러봤어요 주요 부품이 자 CPU는 11700KF고요 거기다가 메모리는 3400인데 3400짜리 32개짜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3200짜리 넣어놨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3080이 들어가있고 거기다가 뭐 SSD NVMe OEM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PM981 뭐 이런거겠죠 그런게 들어가있고 거기다가 하드 이테라 들어가있더라구요 대충 보드하고 쿨러하고 케이스 파워 이런거 빼고 넣어도 얼마 나오냐면은 3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왜 이래 비싸냐면은 3080이 지금 뭐 280하거든요 다나와 최저가가 근데 이게 지금 완본체각이 350이죠 그럼 실제로 아마 3080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은 11700KF에 램 저렇게 빡빡해 넣고 SSD랑 하드랑 다 넣고 계산되려면은 윈도우 10% 넣고 432 정도는 찍힐거에요 그럼 메리트가 얼마나 있어요 뭐 70만원 정도 메리트가 있는거죠 실질적으로 요새 그래픽 카드 가격이 너무 급격히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제가 물건 받는 가격도 2주전 대비 지금 25만원인거 올라왔어요 3080 기준으로 그다보니 이미 그전에 완성해서 내놓은 완제품 PC가 그 가격 상승폭이 적용이 안된단 말이에요 이미 조립이 끝난 상태니까 어 뭐 그런것들이 메리트가 있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결과적으로 할만한 그거에요 여러분 뭔가 PC 살려고 할때 다나와 최저가가 이제는 최저가가 아닙니다 음 일일이 다나와 가격하고 눌러서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특정 몰에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대형 몰에서요 아니면 요새는 이제 델이나 삼성 완제품 PC도 오히려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수스 완제 PC 델 완제 PC 이런거요 그런것들도 부품 하나하나 눌러보면 얘가 얼마나 가격이 저렴한지 계산이 대충 설테니까 여러분도 게으르면은 돈을 더 쓰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일일이 부품 가격 비교해보면서 좋은 제품 사서 쓰시길 아하 그런 영상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튼 슬슬 영상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네요 더이상 할말이 없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다나와 최저가 너무 믿지말고 여러분이 완제 PC 파는 몰에 들어가서 일일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중에 메리트 있는 제품을 골라쓰시면 훨씬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경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